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모델 수주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. 수주는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레이 두 로지즈 예이 페리스라며 로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수주와 로제는 나란히 앉아 팔짱을 낀 채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두 사람은 최근 파리 패선이 그 참석을 위해 프랑스에 방문, 이곳에서 친분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. 함께 공개한 또 다른 사진 속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배경으로 서 있는 로제의 모습이 담겨 있다. 해당 게시물에 로제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